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면 거의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고용보험이죠. 정답 많이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842님 정답 고용보험입니다.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해서 듣고부터 아주 눌러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이 정도로 참 위험한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 들으면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프로그램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1094님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직장 다니면서 회사는 여러 곳 옮겨다니면서 고용보험 넣었는데 실업급여는 한 번도 타보질 못했네요. 길게 쉰 적이 없어요라고. 맞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발적 퇴사가 되거나 이러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퇴사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직장으로 또 출근하고 1094님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1094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옥님은 2000년대 초반에 고용보험 덕에 국비로 제과제빵 6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아 이런 혜택도 있군요. 멋지십니다. 그리고 0795님은 자영업자 생활만 하다 보니까 폐업 시에는 부러울 때가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렇게 또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도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금융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한숨 좀 돌리고 있네요.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1.7% 오르고 있습니다. 2431, 787포인트로 각각 1.1, 1.7% 오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21.9원, 1321.9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사의 신을 한번 만나볼까요? 장사의 신. 여러분이 아마 편의점 안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라는 사람이 750만 명 전체 가구의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편의점 다니는 분들 그냥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사서 소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또 편의점도 더 잘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편의점이 이제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주변 한 바퀴 쓱 돌아보면 편의점 한두 개는 다 보이죠. 전국에 5만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과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괜찮은 수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편의점 11개를 운영하시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 편의점 장사 고수 제스트 리테일의 김진우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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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진욱 대표님은 저희 성공예감의 세 번째 출연이시죠. 제가 진행하기 훨씬 전에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당시에도 편의점 주제로. 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때는 편의점 몇 개로 운영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9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실 때마다 편의점 점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점포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적당한 계속 좋은 매출이 있으면 유지하고 또 뭐 약간 못 미치면 양도를 하거나 폐점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지 뭐 이렇게 계속 많이 오픈해가지고 몇 개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 11개로 운영 중이시고요. 네. 근데 약간 이제 미리 표정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라는 게 표정으로 벌써 읽힙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노승욱 대표. 네. 일단 우리 김진우 대표님이 편의점 11개로 운영한다라는 거는 노 대표님이 이제 확인을 하신 거죠? 네. 저희는 장사 고수분들 만나면 매출 증빙 자료를 봤거든요. 그렇게까지예요? 네. 월매출 연매출 제가 정산서까지 다 들여다봤고요. 확인했습니다. 매장당 평균 한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매출이. 매장당 연매출 10억. 네. 그 정도면 좀 어때요? 상중하. 그러니까 일반 편의점 매출이 한 5, 6억 정도 나오거든요. 연평균. 그러니까 한 두 배 나오는 거죠. 엄청 잘하시는 분이시군요. 김진우 대표님. 일단 부럽다는 말을 오늘 조금 이제 빼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점포를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10개 넘는 편의점을 운영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10년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직장인이시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GS25 전포개발팀에 제일 오래 있었고요. 편의점 전포개발팀. 네. 그래서 이쪽 상황을 더 잘하셨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업을 회사에서 배웠다 보니까 정석으로 배웠다고 볼 수는 있는데 벌써 지금 10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포개발 트렌드라든가 출점에서 매출 나오는 어디가 좋은 자리라는 것도 상권도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계속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매년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시던 일 전문 분야이기도 했고 실전으로 나와서 본인의 전포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회사 다닐 때도 전포개발 직무가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저랑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평생 먹고 살면 다월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10년을 한우물로 파야지 뭐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다닐 때 회사를 딱 10년 다녔거든요. 10년 파고 나와서 10년 파가지고 겨우 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포개발팀의 업무는 사실상 거의 부동산 개발업과 비슷하잖아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시야가 탁 트인 거네요. 탁은 아니고요. 계속 시행착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가지들을 쳐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계속 뭐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전포가 11개면 1개부터 11개까지 쭉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10년 동안 오픈한 개수가 22, 3개 정도 되거든요. 상가 매주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을 많이 겪었는데 그중에 굳이 말씀드리면 가장 알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양도를 해버리거나 매출이 너무 안 나서 한 개는 폐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지금 점포 11개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점포도 안 되겠다. 그러면 접고. 저 점포도 안 되겠다 하면 팔고. 여기는 된다 하면 더 키워서 가고. 그렇죠. 상권이 커질 때는 미리 가서 선점하고 있는. 지금 11개 중에 2개도 매출이 아직 포텐셜이 안 터졌어요. 잠재력이 안 터졌다? 네. 그거를 보고 미리 가서 선점해 놓은 거고 진정 매출은 내년이 돼야지 나옵니다. 혹시 편의점 점포 11개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다. 송파구에 한 3개, 4개? 그리고 강남구에 2개. 주로 저는 강남 쪽에 주력으로 있고요. 저 말고도 저처럼 하는 편의점 고수들이 있는데 대부분 본인들의 주력 지역이 있어요. 잘 아는 지역. 네. 가장 요즘에 떠오르는 경기 서부에 심규덕 씨라고도 있고요. 얘기해도 되죠? 친분이 있으신? 그분도 편의점 업계. 편의점 업계의 그분도 큰 손인가 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에, 아니 경기 남부에 충청도에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열정이 엄청나신 분이신데 지금 10개시거든요. 그분도 뭐 거진 저랑 매출이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편의점 점주가 아니라 편의점 사업가인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속된 말로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렛대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어떤 분들은 하나 운영하기도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0개 이상이 될까? 혹시 우선은 좀 창업 비용부터 여쭤봐도 신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지금 가지고 있는 점포만 그 전에 양도하거나 폐장했는 비용을 제외하고 차익금 포함해서 현재 제가 계산했을 때는 24억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11개 점포를 세팅하는 데 든 비용이 24억 원. 24억이 이렇게 한 번에 입금해서 이렇게 11개가 짠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데 11개 점포에 24억 원. 그러면 하나당 한 2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이. 3억 넘게 든 점포도 있고. 이건 평균이니까. 네. 1억 초과 든 점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포를 중간에 이전하거나 확정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 점포도 있고. 그리고 오픈했는 제로래 된 점포는 10년이 된 점포도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 비용은 다 회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남아있는 점포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것도 어느 지역이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또 본사와의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천차만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11개 매장이고. 지금 평일 오전 이 시간에도 KBS에서 와서 방송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소를 누가 키웁니까? 11개 매장에서 그걸 소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아주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계셔서 사업 초기에는 제가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점포 1개, 2개, 3개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한 5개가 넘어가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1개를 두 분 두 분이 나눠서 지역장 체제가 갖춰져서. 지금 물론 연습하고 있긴 하지만 저를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지역장이요? 네. 지역장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의 점포들이 다 퍼져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전체를 다 왔다 갔다 하기에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동서로 좀 나눠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점포를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거고 점포에 어떤 매니저가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매니저들까지도 관리하는 지역장이 있는 거고. 이런 개념인가요? 네. 관리를 수직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한 분으로만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은 11개 매장을 다 다니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는 경영관리랑 점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를 속된 말로 오토 돌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게 이제 자영업하시면서 점포 늘리는 분들 혹은 사업하시면서 본인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관리 안 하고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세팅하는 거를 요즘에 오토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또 그런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매장 17개, 21개 운영하시는 분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절세를 위해서 명의를 쪼개고 그래서 가족 명의로 나눠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명의를 나눠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 안에서 다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는데 일본이나 미국에는 그 법인이 증시에 상장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가맹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다점포 법인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외신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버거킹이 파산했다. 그런데 그게 미국 버거킹 본사가 파산한 게 아니라 버거킹의 매장을 수십 개, 수백 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파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편의점은 제가 2014년부터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다점포 비율이 전체 가맹점 중에 몇 프로나 되는지를 매년 조사를 했어요. 한 9년 동안 연속으로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2014년이었는데 CUGS가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다점포가요? 네, 다점포 비율. 두 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의 넷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았는데 2015년을 정점으로 5개 브랜드가 지금은 이제 미니스톱이 정리가 돼서 4개 브랜드가 됐는데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7, 8년 연속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게 편의점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또 인건비는 늘어나고 경쟁 강도는 세지고 비용은 증가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그 다점포율이 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7개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는데 10년 전에 지금 이렇게 10개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진짜 고수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구조처럼 살아남은 자가 더 많이. 그래서 김진우 대표님도 전에 출연하셨을 때는 9개, 지금 1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저희가 오토 돌린다라는 표현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게 주인이 계속 가게 나가 있어야 되면 장사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게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김진우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한 어느 선부터 그게 이루어지던가요? 개수로는 한 5개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발로 뛰시면서 개장 관리하시고.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점포가 열심히 나와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점포가 적고 수익이 난다 하지만 점포가 5개면 전체 수익이 많이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은 거에 사람이 집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마다 CCTV를 설치를 해서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요, 사람이. 그런데 그런 걸 내려놓고 내려놓고 사람을 믿고 점점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전체 매장을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인드도 다시 세팅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노승우 대표님. 편의점이 사실은 앞에서도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질문도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포화 상태인가요? 지금 편의점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 대만 이렇게 세 나라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인구 밀도가 좀 있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좀 야근 문화도 있고.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워라벨, 야근 이런 것 때문에 좀 전용 매출이 감소하는지 모르겠는데 세 나라를 제가 자주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고 포화도가 제일 높습니다. 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대만의 편의점 관계자를 만나서 들은 건데 세 걸음에 세븐일레븐, 다섯 걸음에 회미리마트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발에 채일 정도로 많다는 건데 그런 대만과 일본조차 편의점당 배후 인구가 2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편의점 하나당 인구 2천 명.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인데 5만 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당 배후 인구가 1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대만 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는 뜻이네요. 두 배 이상 포화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출점 거리 제한도 있고 약간 많이 포화됐고 해서 출점 증가세는 감소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전에 한창 많이 늘어날 때는 1년에 5천 개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출점세는 둔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구조로 갈 수 있잖아요. 고객 나눠먹기. 혹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될 수도 있겠고. 매출이나 수익성은 좀 어떨까요? 편의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그래도 편의점 산업 자체는 지속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 때문이고 그거는 맞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지는데 점포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점포 증가세가 한창 급격할 때는 한 1년 연속 점포당 매출이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산자부에서 유통 채널별로 매월 매출 증가세를 발표를 하는데 편의점은 1년 내내 계속 감소를 했어요. 점포당 매출이. 그런데 요즘은 좀 증가세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증가세가 전년 대비 전년 동호회 대비 매출 증가세가 1, 2% 정도밖에 안 돼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숫자는 올라가지만 사실상 적자라는 거죠. 실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김준우 대표님께 다시 좀 여쭤볼게요. 편의점이 그래도 요즘에는 핫플레이스라고도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유행을 선도한다는 뜻이죠. 새로 나온 빵, 음료수, 소주 이런 것들. 그래서 편의점 앞에서 줄 서 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히트를 한번 치면 편의점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까?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브랜드별로 다루는 상품 카테고리나 유닛이 조금 다르니까 어떤 빵이나 이런 게 히트를 치면 그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께처럼 빼빼로데이 이런 행사면 하루에 매출이 빵 터지는 게 약간 있긴 하지만 빵 하나 뭔가 히트가 됐다고 해서 전체 점포의 매출이 확 뜨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편의점을 하나의 놀이공간? 문화공간처럼 또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소확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컵라면이라도 한번 거기서 비벼 먹고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 상권에 들어가면 좀 마음에 드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찾고 아까 전체 평균은 배우 세대가 천 명당 한 명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저희들은 통계의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만 명이 있는데 혼자 들어가는 데를 찾으면 되죠. 그런데 있습니다. 다들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니던 길로만 다녀서 편의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땅 파고 지금 건물 올리고 있는 데는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시는데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 어딥니까? 거기가. 대본에 없는. 농담이고요. 그러면 그게. 말씀하시려 보세요. 거의 뭐 주식 종목 찍어주듯이.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요즘에 경기 북서부나 인천 쪽에는 지금 많이들 오픈도 하고 매출도 잘 나오는데 문제는 그만큼 이제 좀 괜찮은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고수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준비도 해야 되고 강심장인 분들끼리 붙어서 이제 피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달려가서 깃발 꽂으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달려가는 사이에 누군가 말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네요. 깃발 10개 들고. 깃발 옆에 쌍칼 막 들고 도끼도 들고 심지어 막 피도 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다. 네. 점포 처음에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거의 서부 개척 시대 느낌으로. 경기도 서부 개척 시대. 저는 훨씬 더 납니다. 그래요? 왜요? 무서워서요. 왜냐하면 거긴 더 장사의 고수들이 자본력과 함께 들어와서요? 10년 후배가 저보다 훨씬 더 능력자가 거기서 이렇게 칼 들고 돌아다니는데 괜히 저기 어물쩡거렸다가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이랬는데. 거의 지금 영화 찍으시는 것 같은데. 오전입니다. 오전.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당장 10개가 아니라 하나부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또 하나 하시던 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고민을 하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 약간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고 신도시가 생겨나고 있고 개척이 가능한 지역을 추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또 그게 좀 길게 보면 미래가 좀 좋은 미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주식처럼 설명을 하시는데요. 주식 종목은 돈만 넣고 클릭만 하면 살 수 있지만 이거는 돈이 있고 내가 어딘지 알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얘기하면 지금부터 2시간 얘기해야 돼서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일단 눈에 있어도 일반 분들이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점포개발 쪽 일을 하셨으니까 보이시기는 하실 텐데 조금 쉽게 좀 표현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하면요. 보증금 5천에 권리가 1억 5천. 보증금만 2억에 권리가 없는 거. 대부분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권리금의 속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머리로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오픈을 해서 매달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돈이 안전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를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 권리금을 내가 얼마만에 뽑을 수 있는지도. 권리금도 종류가 또 많거든요. 계속할까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운영권리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권리계약서를 쓰는데 그거를 세금계약서를 발행해 주는 분도 있고 아랜 발행해 주는 분도 있고 눈먼 돈이 돼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권리금 자체가?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월 500씩 열심히 모아서 2억을 모았다 치자고요. 그렇게 힘들게 모으면 거기 가서 못 질러요. 그걸 질러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1, 2억 하는 권리금을 너무 아깝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용을 몰라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그걸 배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분석을. 그렇죠. 권리금 분석. 그렇죠. 주식도 돈 버는 사람 얼마 없잖아요. 비슷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실제로 편의점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깊이 있게도 당연히 들으셔야 하는 거고요. 일단 김진우 대표님은 그러면 이것도 계약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고요. 편의점 본사랑 초반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눠가게 되는지. 그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어느 타입이 딱 좋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든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부 임차, 점주 임차가 있는데 본부 임차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본부 임차, 점주 임차. 표현이 좀 어렵네요. 어떤 차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을 운영하는 점주가 하느냐. 아니면 제가 다녔던 GS25 본사가 하느냐. 고차입니다. 본사가 하면 본부 임차, 제가 하면 점주 임차. 이런 타입이고요. 타입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긴 한데 본부 임차라고 전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을 전후해서 GS25 강남권의 담당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를 통해서 괜찮은 점주 임차를 소개받아서 오픈한 분들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상도 그렇고 구조상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본부에 저 같은 개발 담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괜찮은 점주 임차를 받기에는 지금은 거의 힘들고 괜찮은 본부 임차를 찾아서 하시면 나쁘지 않는 수익을 거두실 수는 있는데 편의점을 절대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걸 좋은 걸 고르시려면 상권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주 임차는 본인이 자리를 찜해놓고 나 여기서 할래요 해서 임대차 계약 맺고 어떤 브랜드랑 계약하고 하는 건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본부에서, 가면 본부에서 찜해놓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게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월세를 본부가 내니까. 본부가 내는 케이스도 있고요. 대충 반반씩 내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또 그거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편의점 매출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느냐는 또 달라지겠네요. 네, 네. 잘 아시네요. 아니, 아니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네. 본부가 임차로까지 내주는데 수익도 더 많이 점주한테 주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방식을 더 추천을 한다, 이런 거는 차로 제드시? 그 예비 점주님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신 얘기하자면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이면 본인이 직접 종목을 선택해서 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크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나 아니면 증권사 영업사원한테 추천받아서 하는 것처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편의점이 좀 더 똑같다는 겁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노중욱 대표님. 점주 임차는 직접 주식 투자하는 거고 고위험 고수익이고 본부 임차는 펀드에 투자하는 저위험 저수익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점 찍어준 자리는 믿을만 합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장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성 높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점포 개발 담당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점은 저도 아까 보셨지만 스물 몇 개 오픈해서 지금 11개가 있는 거 보면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지 확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죠.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것도 몇 억 단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또 본인의 시간, 노력 모든 게 또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 없이 창업을 했다가는 큰일 나죠. 앞에서 노중욱 대표와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 대비 편의점이 가장 많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라는 뜻일 텐데 혹시 지금 편의점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김신우 대표님은 뭐라고 조언해 주실 건가요?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권 분석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 크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개발 담당이 소개해 주시는 본부 임차 중에 아주 기본적인 반나절만 얘기를 들어도 어느 정도 이런 점포는 위험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는 걸 걸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셔서 그냥 덜컥 가서 이거 보고 본부가 소개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잘 되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본부 임차를 하더라도 망할 수 있다. 본부 임차는 그런데 폭삭 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리스크의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점주 임차만큼 잘못되면 폐점하고 엑시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주 임차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실패하면. 그런데 본부 임차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점주 임차는 접고 폐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본부 임차는 그래도 누군가한테 넘기거나 하기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어쨌든 그 점포의 임차권을 본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냥 몸만 나갈 수 있나요? 그래요. 혹시 아까 위에 올라갔는데 편의점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효일 형님도 그런 질문을 주셨고 편의점 산업 자체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산업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창업자 입장에서 이 편의점의 미래는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평균을 절대로 믿지 않거든요. 평균을 믿지 않는다. 네. 이렇게 뉴스나 회사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보면 전체 평균이 얼마고 전체 분위기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편의점에서도 저처럼 투자형 점주로 가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점포를 확장하면서 좋은 점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점포 개발 쪽으로 접근을 못하시고 점포에 매여만 있는 분들은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유망하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라디오나 방송이나 신문에서나 인터뷰하는 분들은 잘 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성공하신 상위. 양극화라고 합니다마는 그 상극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부인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절반은 아니지만 한 5분의 1 정도 저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10년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 5년은 점포 개발이나 상권 분석에다가 진짜 뼈를 갈아 놓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보셔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틈새 시장이라고 할 곳 있습니까? 특히 입지적인 면에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틈새라기보다 그냥 요즘에 네이버 지도라든가 다음 지도 보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경기도권에 워낙 저희 나라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단지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천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딱 보고 그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직접 도전해보시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시게 되거든요. 그게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조차도 이제 시작을 안 하시면 시장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약간. 아니 근데 천 가구 이상 있는 아파트 단지에 편의점이 없진 않을 겁니다. 신축. 신축. 그러면 상가 분양 이때부터요? 그렇죠. 분양 전이거나 그게 조합원분이든가 일반 분양이든가 이것도 두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편의점 업체가 한 4개? 걸로 알고 있는데 A라는 업체에 접촉을 해서 내가 저 상가에 분양을 하나 받아서 편의점을 하고 싶다. 근데 B라는 업체는 또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해서 후문이 됐든 정문의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또 내줄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저는 업체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리를 먼저 정하고 후에 업체를 정합니다. 그게 점주임차, 고위 매출 점주임차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여기 정문에 들어가고 후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내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상권을 찾아서 하지 천세대를 앞뒤로 다 해가지고 반으로 딱 나눠버리면 둘 다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일단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 깃발을 꽂았다 치죠. 근데 후발 주자가 와서 또 다른 깃발을 꽂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같은 상가 내에서는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 들어갑니다.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그게 지금 500m인가요? 동일 브랜드는 250m고요. 타 브랜드는 이제 담배 거리, 일반 담배 거리에 준용되거든요. 담배 거리 제한이 서울이 지금 100m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m 안에는 못 들어온다고 보십니다. 타 브랜드는 100m, 같은 브랜드는 250m? 네, 그냥 쉽게 100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게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상가가 이제 반경으로 100m가 넘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쪽 끝에 들어가면 또 다른 반대쪽 끝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중간에 내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테크닉이에요? 그것도 2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네, 맞아요. 또 하나가 편의점 가보면 어디는 담배를 파는 곳이 있고 어디는 담배를 안 파는 곳이 있고 이것도 담배 판매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담배 없는 점포들도 강남권에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 기준에 신축 아파트의 신축 상가 기준으로는 담배를 취득을 하지 못하면 편의점 공사를 못하게 편의점 자율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는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어디 본사들이요? 본사들끼리 협의체가 있어요. 자율규약. 제가 풀네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담배 판매권이 없으면 왜 편의점을 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공정위에서 과거에 과다 출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제재는 아니고 권고안을 냈는데 그 권고안을 편의점 협회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게 사실상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담배 거리, 담배가 없으면 옆에 있는 애랑 경쟁하면 밀리거든요. 근데 단 이제 담배가 없는 점포가 면적이 월등하게 크거나 완전히 이립지만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 판매권은 본사에서 알아서 어떻게 조율을 좀 해줍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주무처가 구청입니다. 그래서 물론 진행하시는 건 개발 담당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은 해주지만 일단 간단하게 100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고 김진아 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편의점은 위치가 99.9라고 또 의견 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노승욱 대표님. 좀 불리한 입지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쪽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까? 없지는 않은데 정말 희소하죠. 제가 만나본 점주분 중에 일 매출이 보통 한 150만 원 요새는 좀 안 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편의점이 한 60만 원 정도 나오던 매장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완전 망한 매장이죠. 하루 60만 원. 네. 일 매출이 평균의 절반도 안 나오니까. 근데 거기를 인수해서 3배를 올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3배가 오른. 이게 옆에 가게가 이제 횟집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매장 관리를 잘 안 하셨는지 이제 횟집에 이제 어항 물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막 파리가 꼬이고 이러면서 이제 입구가 좀 지저분해진 거예요. 옆에 편의점에도 좀 들어가기 힘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 매장 전 점주분은 관리를 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 횟집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경쟁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또 이제 마트분을 폐점 권리를 주어가지고 내보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폐점 권리금? 네. 그러니까 문을 닫는, 닫아주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자를 밀어내보내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고도의 테크닉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들은 있지만 처음부터 입지를 잘 골라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또 가르는 것도 나타나고 정말 입구 하나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노하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김준우 대표님. 다른 편의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가장 많이 여쭤보는 거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대부분 상권 분석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미 근데 오픈을 했는데 이 자리가 매출이 좀 안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문제인가요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본사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 점포 해도 될까요? 한 그 정도 순이었던 것 같은데 또 뭐 기억에 남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건물 주신데 이제 되게 젊으셨어요. 월세 수입만으로는 이제 만족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옆에 있는 점포나 아까 담배 같은 거를 좀 사가지고 좀 더 큰 점포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아버지가 건물 주고 그 건물에서 편의점을 하겠다. 상대적으로 환경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건물주분들이 물론 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건물에 투하되어 있는 돈들이 생각보다 크단 말이에요. 대출금. 근데 이제 땅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장에서는 괜찮은데 요즘같이 이제 고금리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에 오히려 여러 가지 돈이 묶여 있고 해가지고 수익률을 키우려면 결국은 그 건물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거기서 본인들이 직접 뭘 할 걸 찾으시더라고요. 혹시 김진우 대표님은 편의점 사업 그것도 11개나 하시면서 어떻게 좀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요즘 이제 편의점이 대세이긴 한데 그래도 또 편의점의 경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위기감은 항상 느끼고 있고요. 요즘에는 GS 슈퍼 아시잖아요. 슈퍼마켓 브랜드. GS 프레시라고 하는데 GS 리테일의 슈퍼 사업 부문인데 이제 제가 마지막 직장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거든요. 그때와는 다르게 GS 슈퍼 자체가 출점하는 크기도 작아지고 그리고 과거에는 직영 중심의 대형 매장으로 했다가 지금은 가맹 중심의 소형 매장으로 하다 보니까 편의점이랑 오피스탄 크기로도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편의점은 점점 커지고 있고 슈퍼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옆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권의 신축에서 피터지게 붙는 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주 목격될 것 같습니다. 업권, 업태별로 구분이 모호해지고 거의 완전 경쟁이 막 펼쳐지고 편의점끼리는 출점 제한이 있지만 그 사이에 작은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막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노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편의점 사업주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제 산업은 커지는데 점포당 매출은 감소할 것 같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너무 이제 포화가 됐으니까요. 양극화라고 하지만 양극화 중에 상극은 갈수록 뾰족해지는 것 같아요. 다점포율이 감소했다는 게 그 증거거든요. 두 개 이상 운영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고수들도 이제 어려워진 시장이 됐다. 저희 창톡 통해서도 김진우 대표님이 상담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일 급하게 그냥 매물 계약 전날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99%니까 성폐회를 가르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김진우 대표님이 두 시간 걸린다고 했던 그 노하우를 강연으로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톡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편의점 해야지. 마음 먹고 계약하고 가서 강의 듣는 게 아니라 강의 일단 들어보고 이게 되겠나 그때부터 고민하고 스터디 시작하고 입지도 알아보고 이런 순서로 사실은. 계약하고 오면 됐다. 그럼요. 항상 뭐든지 먼저 질러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편의점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창톡의 노승욱 대표 그리고 제스트 리테일의 김진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롱 같은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9%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IC파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공동묘지나 다름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의 정안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또 콘텐츠도 되고 도움을 주고받는 시간이죠. 애프터서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통신사 5G 가입자 수가 지지부진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송대현님, 5G 휴대전화에 유심을 교체해서 LTE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5G 폰도 LTE를 쓸 수 있도록 하라라고 통신사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사실은 자급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기계만 구입을 해서 통신사 가입을 할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5G LTE. 그리고 공기계 쓰시는 분들도 LTE로 따로 요금제를 쓸 수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안 되는 거는 대리점에서 구매한 5G 폰은 LTE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을 바꿔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대리점에서 산 5G 폰도 LTE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법 바꾸는 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을 통해서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순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6094님. 저는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 가입자인데 3년 동안 세금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연소득 즉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기간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내용이 뜨게 된다고 하고요. 기존에 못 받은 것은 주택 마련 저축 통장 납입 사본을 국세청으로 제출을 하셔서 정정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나정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3.3% 세금 낸 것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일단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 정부의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데 또 거기에다 세금을 걷는다.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이걸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 이거는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홈텍스에서 직접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근님.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3개월만 되는 건가요? 꼭 세대주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만 해당하나요? 대출을 아버지 이름이 아닌 어머니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하셨는데요. 역시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3개월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했을 때만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아버님이 근로자이시고 아버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셨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받으셨다고 하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도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요즘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시끄러운데요. 9208님. 주식초보입니다. 공매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시기에나 가능한 건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내년 6월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이니까 6월까지는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공매도 제도가 풀린다면 누구나 공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mts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대주라고 하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매도를 하는 그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빌릴 주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bc라는 회사의 미래 전망을 좀 어둡게 봐서 abc라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싶은데 빌릴 주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 공매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하면 외국인 기관이 도매로 그 주식을 많이 빌려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릴 수 있는 주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pbs라고 하는 프라임브로커 서비스에서 고객을 우대해 드리면서 저희가 빌려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외국 것도 빌려오고 저희 것도 빌려오고 와서 막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유혜진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